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보겠습니다. 기약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그린라이트를 뿜어주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2%, 테슬라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를 잘 선정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애플의 구글 AI 칩과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핑미어입니다. 네, 오늘 해당 이슈로 국내 증시, 반도체 증시, 반도체 섹터 약세름을 보였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 알파벳을 사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해당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볼 때 냉정하게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애플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게 아니라 구글 칩을 쓴다. 이 이슈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좀 휘청거리고 있었고요. 오늘 지금 미국장 흐름들 보면 엔비디아가 한 2.2%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 전환을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TSMC도 1%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 초반이긴 하지만 아마 장 중반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MD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주가 기대감들 내지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수급 반등이 못 일어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좀 고무적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봐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이 수급이 반도체 섹터의 특정한 어떤 악재가 좀 부각됐거나 어떤 모멘텀이 훼손이 됐거나 하반기 전략이 틀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사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 너무 더 크게 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팔아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관점에 대한 어떤 해석도 좀 달라지고 더군다나 반도체 섹터를 하반기도 좋다라고 하고 내년에도 좀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좀 믿어도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까지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인데 현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애플이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았다라고 공식화된 건 없습니다. 논문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 메커니즘이 TPU로 해당 칩을 구동했다라고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TPU 칩을 구동한 것들은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구글의 TPU에 관련된 어떤 연동 칩들이 호환성들이나 이런 확장성들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 칩보다는 구글 칩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게 좀 팩트인데 시장은 단순하게 애플이 엔비디아 칩 안 써. 그래서 구글 칩을 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정말 좀 잘못된 부분이고 탕후 3년간 지금 AI 칩의 수요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가 공급을 끊어버리면 구할 수 있는 대체 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발 주제가 계속해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면 후발 진입 주자들이 들어올 때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 모델을 구현하고 그 다음 모델을 구현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는 이미 벌어오는 이익을 가지고 시장 경쟁력들을 더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최소 5년간은 독보적인 독점적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는데 좀 변함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후발 주자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오히려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주 내지는 소부장주들이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조정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노이즈 이슈죠. 노이즈 이슈다. 그렇죠. 시장의 방향성들이 상실하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보면 반도체 섹터가 거의 주도주였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의 증시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주의 낙폭이 더 크다는 것이죠.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강하게 차익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추경매수보다는 반도체주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했던 포인트라면 저는 지금 구간, 제가 오늘 종목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RSI 지표에서는 과매도권에 진입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는 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한 10개 미만 정도로는 좀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인 지표에서 RSI 지표에서 과매도권 진입 이후에 최소 2거래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온다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좀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비단 미국 증시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대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100달러 선을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악재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거에 재임기 시절에 어떤 상승했던 주가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IT 업종들이 집권 초기보다는 집권 중후반에 오히려 더 정책 수혜로서 오히려 주가가 더 급등했던 그런 이력들을 주목을 해요.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던요.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 AI, 기술주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우리가 노이즈 시에 의해서 주가 좀 조정받으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좀 확인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과일을 양상해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소화시키는 과정인데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 낙폭이 조금 더 커진 것.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자산이 걸려있기에 오르는 것보다는 참 내리는 거에 기미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강했던 것만큼의 조정이지 해당 이슈가 엔비디아나 빅테크를 흔들만한 것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모건 스탠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꼽았습니다. 테슬라 현재 한 230달러 정도 되는데 310슬라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2차전지를 가장 강하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2차전지고 최근에 어떤 낙폭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사실 그 성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견은 저는 뭐 의문에 관련된 어떤 의심은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포트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전망대로 우리가 볼 때 그 내용을 고지곳대로 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합적인 지표들을 좀 보면 뭐 수출입동향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출하량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한데 2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상 뭐 어닝 쇼크예요. 인도량이 시장의 컨셉보다 속폭 상위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기대치가 너무 낮았죠. 그렇죠. 시장 컨셉 상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하위한 것인데 그만큼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 인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호재로 좀 인식한 것은 우리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고 더구나 테슬라가 저도 주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저도 사실 뭐 기다려지는 대목이긴 한데 지금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분석 내용들을 보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 당장이 아니라 하반기 우리가 2분기 안에서는 전체 감원을 10%대 15%대까지 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어닝 쇼크급에 대한 수익성 시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구조조정이 2분기부터 3분기 초기까지는 좀 더 가시화가 되면 아마 3분기 실적에서는 수익 지표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도 해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일시적인 전기차 공급량들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명확한 시그널로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자동차의 경우에는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판매량이 소폭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관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고 해서 IRA 세액공제를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은 당선 즉시 전기차 의무화 공약을 하겠다.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폐지 명령을 내리겠다. 이건 뭐였냐면 2030년도까지 전기차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상향시키는 그 제도를 법령화시켰는데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명령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바이든 현 대통령도 보면 사실 전기차 지연, 전기차에 대한 기조 전환을 조금 다소 늦출 의향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달라진 측면들은 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사실상 주가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다만 모건 스탠리가 좀 집중했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목표 수량들을 일단은 없앴죠.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생산 캡파들을 일부를 하이브리드라든가 내연차로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전기차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는 반사 요건, 반사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제시를 했고 여기 더해서는 ESS 사업 관련된 이슈 메가팩이나 그렇죠.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지금 두 달 연기가 됐지만 로보택시 관련된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주가 업사이드를 아마 좀 기대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업황이 당장에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바닥 확인은 더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은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 뭐 310달러를 좀 기대하기에는 너무 설레발을 좀 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슬라를 살펴보면요. 마냥 전기차 업체라고만 보기도 또 이제는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FSD도 있고 메가팩도 있고 그런데 해당 모멘텀으로 그래도 주가 좀 시원하게 오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주식이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에 상승을 하고 다시 또 이게 구체화되지 못하니까 다시 주가가 되돌려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8월에 로보택시 공개를 만약에 했다면 주가 상황들이 조금 더 양호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10월로 좀 연기됐던 그렇죠. 테슬라의 확장성 내지는 성장성에 대한 의무는 없는데 당장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당장에 완화될 수 있는 요건들은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하다. 다만 최근에 발표됐던 배터리 셀 3사들의 어떤 동향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합작 공장에 대한 가동을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올 4분기에 일부 가동을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은 다소 저는 굉장히 좀 양호한 어떤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고요. 10월에 로보택시 공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충분한 주가 확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 230달러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230달러 미만에 있는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M7, 빅테크 기업들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예상대로 우리가 호실적 기조가 좀 예상은 됐는데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보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제시하거나 월가가 전망했던 이 가이던스보다 하회한다면 시장은 이걸 바로 악재로 좀 인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폭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고 요즘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 아니, 얼마만큼 많은 실적을 내야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잘 나왔는데. 그렇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더 빠지는 그런 형국들이기 때문에 참 대응이 좀 쉽지가 않은 구간인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데 빠지는 장은 최근 장이죠. 최근의 어떤 장세를 보면 사실 어떤 특정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더 제기됐던 작년 3분기와는 좀 다른, 결은 좀 다른데 좀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기술주가 차익 매물이 좀 과하게 쏟아져 내려주면서 추세, 시장의 어떤 판도가 좀 바뀌게 된 배경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좀 첫 번째고 시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락의 이유를 통해서 주가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내리는 어떤 명분을 좀 삼고는 하는데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는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반기 성장성이 훼손되었는가 또는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피크아웃 우려감들로 인해서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안 좋아질까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지표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죠. 지금 대기 수요 부분을 보면 AI 칩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고 중국의 수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서 엔비디아도 극복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측면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 저는 이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구간이 큰 성장주 내지 실적 확장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는 분할해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한 여러 차례 좀 나눠서 낙폭 조정에 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 대선 리스크과 또 불확실성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고 최근에 M7 종목들의 실적에 사람들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금씩 조정 나올 때 담아도 된다라고 보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섹터가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사도 또 빠지고 또 사도 또 빠지고 계속해서 지금 낙폭이 단계 낙폭이 너무 확대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정말 바닥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좀 미국 증시 흐름 보고 다음 주에 한국 증시의 어떤 반도체 섹터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분들이 여기서 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망감들이 좀 큰 것이죠. 저는 이 구간이 어닝 쇼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공교롭게도 이번에 8월 1일이죠. FOMC 회의 결과가 좀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이 기점이 공교롭게도 상승의 트리거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금리 나이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런 일정들이 좀 더 굳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진다면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엔비대의 실적 발표도 공교롭게 8월 중순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들 이후에 주가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구간에서 추세 반등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감보다는 과대 낙폭이 주는 구간을 오히려 매수의 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이제 FOMC의 과닥이 잡히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시그널을 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와 탑픽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주목하라입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단기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인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정말 실적 피크가 오는 것인가라는 걱정들이 좀 컸는데 일단은 이 해답은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커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닝미스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5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지만 시장에서 보는 전망치들은 5조 원대 중후반 많게는 6조 원대 영업이익을 좀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악재로 좀 이식했다. 이런 영향들이 컸고 그 이후에는 엔비디아발 노이즈 유시가 계속해서 좀 주가의 어떤 하반경직성을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대 낙폭 종목들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접근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내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이후에 주목되고 있는 이 포인트는 컨퍼런스 쿨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과연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고 양산 일정이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어떤 시장이 궁금해하는 그런 어떤 이슈의 해답을 내일 정도에는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양산 통과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양산 일정들을 확고하게 좀 전달을 해준다면 삼성전자 내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단기적 상승 탄력도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더 마음이 아픈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아마 이런 긍정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거나 명확한 어떤 퀄테스트 관련된 어떤 입장들을 제시한다면 이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와 밸류체인 종목들이 단기적 낙폭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길게 가는 것보다 하루 이례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좀 되는 포인트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일 이 확정 실적의 가장 큰 포인트가 1분기에에서는 DS 사업 부분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1분기에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하회를 했는데 이번 2분기에서는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어떤 부분들이 TSMC의 반도체 매출액을 8분기 만에 추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TSMC의 추정 매출액을 좀 더 상위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왕자로 좀 복귀를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DS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추정치가 TSMC의 매출액을 상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아직은 좀 구체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어닝콜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실망 매물은 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외신보도에서는 HBM3 모델은 양산이 시작이 됐다. 다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8단, 12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 지금 궁금한 건데 SK하이닉스는 이미 8단을 하고 있고 12단을 테스트 중에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찌됐든 SK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인데 시장이 궁금해하는 삼성전자의 방향성들을 좀 보면 지금 8단 부분도 언제 공급이 될까. 그래서 만약에 8단 공급이 되면 아,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1분기, 2분기의 호실적 배경에서 3분기부터는 고대역 반도체, HBM 반도체 부분의 매출 확장으로 인해서 슈퍼사이클로서의 어떤 전환.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업사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좀 부각시킬 수 있고 저는 근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도 잘 가야 SK하이닉스도 반등의 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섹터를 좀 차별화해서 보는 것들은 저는 좀 다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차별화되게 주가를 받아들이는 거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어서 그럼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섹터 종목들에 대한 종목 추천이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인데 사실 지금 과매도권들에 대한 종목들,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큰 낙폭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인 최근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의 낙폭들이 좀 컸는데 저는 PSK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6월 19일 8만 5천 3백원 대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뭐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 최근 주가에서는 뭐 4만 6천 원대까지 찍고 난 이후에 주가 좀 추세 반등을 좀 소폭을 좀 이뤄냈지만 아직까지 5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지는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분기 실적에 다소 좀 아쉬운 실적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49% 정도 확대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장비의 3분기 실적 이연 때문에 2분기에는 기대치보다 조금 더 하위할 수 있다. 그런 전망들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되지만 이건 저는 어닝미스다라고 좀 보기 보다는 올해 3분기 실적 확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더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은 높은 OPM, 우리가 OPM이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인데 공급되고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생산원가를 좀 제외하고 남았을 때의 수익지표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40%, 한 44% 정도의 OPM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SK 홀딩에서는 가장 많은 어떤 마진율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은 지금 가장 매력도가 좀 높은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 수준을 이미 반기에 이상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요인들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리플로어 장비라든가 디스컴 장비들에 대해서 특히나 디스컴 장비는 오히려 3분기 내지 4분기에 공급량들이 한 60% 정도 더 상향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는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내일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 단계적인 목표가는 6만 2천 원 그리고 손대가 4만 6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PSQ 홀딩즈 하반기 엔비디아의 HBM 공급 기대 속에 수혜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